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한국기술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1학기에 PLC 유공학 실습 강의를 하게 된 임성국입니다. 요즘 한국 상황 뿐만 아니라 세계 상황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하고 강의를 진행하는 실습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당분간 몇 주 정도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PLC라는 것을 손으로 직접 만져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이걸 하나하나 뭔가 연결을 해보고 움직이는 것들을 작동을 시켜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몇 주 동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인 부분들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PC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번 학기에 할 내용들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출석 이게 30, 40, 20, 10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간고사 30점, 기말 40점, 과제가 20점이고 출석이 10점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요. 중간과 기말은 이제 적당한 저희가 시험을 보게 될 거고 과제 20점은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실습이 진행이 될 거고 실습 시에 이제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보고서들을 과제 점수로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비대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별도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과제들이 또 나가게 될 텐데 이 과제들은 딱히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강의를 제대로 들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확인만 할 수 있는 그 정도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어느 항구로 가는지를 모르는 뱃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도 소용이 없다. 사실 배를 타는 요즘은 이제 다 엔진을 가지고 있는 배니까 바람이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예전의 배는 다 범선이었죠. 바람이 힘으로 가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좋은 바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제 불어주는 바람이 불면 제일 좋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심지어 그 역바람이, 그 맞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기술이 좋은 선원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조정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위험했던 거는 이제 바람이 아예 없는 그런 무풍지대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였죠. 만약에 내가 배를 타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분다고 해도 이 사람은 이게 좋은 바람인 줄 알지를 못할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어떤지 여러분들 스스로 항상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만이 어떤 바람이 불 때 이게 지금 나에게 좋은 바람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 바람인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이 바람을 이용해서 내가 가고 싶은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때로는 아주 좋은 바람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 채로 전혀 딴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좋은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단히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이 정도인데요. 첫 번째 PLC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PLC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연산 처리나 인풋과 아웃풋, 입력 부분과 출력 부위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간단히 PLC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PLC 기초, PLC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조금 인터넷으로 내용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조금 몇 가지 다른 PLC들 모습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LS 산전에서 나오는 PLC들이 있고요. 이게 여기 보면은 쭉 이런 종류의 PLC들 있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에 오게 되면 LS 산전에서 나온 글로파 시리즈의 PLC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좀 이런 비슷한 종류의 어떤 PLC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도 있어요. 큰 것들은 여러 개, 보통 이제 접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많은 것들을 다루게 될 때는 큰 PLC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작은 PLC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 하나가 전부예요. 이 하나가 끝이고 위쪽, 아래쪽에 보면은 뭔가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입력과 출력을 얘가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얘는 눈에 보이는 이 조그마한 박스 하나가 PLC 전부가 되는 거고요. 이 위쪽에 보면은 이런 것들, 이런 베이스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들은 뒤쪽에 있는 커다란 베이스에다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듈들을 추가해서 추가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조금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사용을 하겠죠. LS 산전에서 나오는 것들, LS 산전에서 나오는 이제 LG죠. LGS 나오는 이 PLC가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거고 국내에서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외에 일본의 미쓰비시에서 나오는 PLC들, 멜색 시리즈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멜색 시리즈도 좀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요. 이것들도 역시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이렇게 작은 거 하나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AB라든지 독일이나 영국 쪽에 있는 PLC 메이커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쉽게 주변에서 보지는 못하는데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공장 자동 하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는 AB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PLC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PLC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한데 생긴 거는 PLC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긴 거는 PLC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NI, National Instrument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이 하드웨어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컴팩트 리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하드웨어들이 PLC는 아닌데 PLC랑 비슷한 혹은 PLC보다는 조금 더 어떤 위급으로 이제 취급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National Instrument NI사의 이런 제품들을 꽤 많은 대기업들 주로 이제 고일러를 취급하는 그런 회사들에서 이제 NI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사용을 할 때는 PLC와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 랩뷰라는 화면을 보면 이렇게 뭔가 좀 특별하게 생긴 모양이 있죠.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PLC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레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두이노 같은 거 있죠. 이런 아두이노를 사용을 하게 될 경우는 C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랩뷰라는 걸 사용을 해서 NI에 있는 하드웨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번 학기에는 PLC를 배우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두이노를 사용을 하게 된다든지 혹은 나중에 NI 쪽에 있는 이런 랩뷰 같은 것들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나중에 가능하다면 랩뷰를 한번 여러분들이 배워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랩뷰를 사용을 해서 컴팩드리오 제품을 사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꽤 재미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상당히 큰 프로젝트들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C언어나 아두이노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들을 랩뷰를 사용을 해서 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그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죠. 우리는 LS산전에서 나오는 PLC를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PLC의 모습이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죠. 아주 작은 것들도 있고요. PLC의 정의 및 적용 분야 이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볼까요? 1.2차 콘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